자 그러면 뉴스3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참 많지 않은 나라인데 4월 수출 참 잘 나왔는데 적자가 또 더 커졌어요? 예, 예상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항상 말씀드린 11단위로 성적표가 나오는데 20일 기준으로도 적자가 꽤 컸기 때문에 4월 말 기준으로 적자가 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더 적자폭이 확대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산업통산자원부가 5월 1일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참 애는 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뭡니까? 노동절이기도 하고 또 주말인데도 나와서 2022년 4월 수출입 동향 이걸 발표를 했는데 수출 나쁘지 않았습니다. 두 자릿자 증가를 했어요. 12.6%가 증가했는데 이게 왜 제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냐면 작년 4월에 수출 증가율이 엄청났습니다. 41.2%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4월보다 2021년 4월에 수출의 증가율이 41.2%. 그래서 와 역대 최고다.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일종의 역기적 효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달이었는데도 12.6%가 늘었기 때문에 수출만 딱 떼서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 57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문제는 문제는 이제 수출이 그거보다 훨씬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하나 준비가 돼 있을 텐데 보여주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요. 수출이 아니라 수입액입니다. 2021년 이후 월별 수입액인데 보시면 2021년 10월 11월경부터 레벨업 되는 게 보이시죠? 574억불, 612억불, 602억불. 2월은 이제 날짜가 좀 작잖아요. 그냥 530억불, 636억불, 600. 그러니까 이게 통상 400억불 때 수준이었다가 주가가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지. 저게 완전히 주가 지수 2천시대에서 3천시대 가는 그런 느낌의 증가가 확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수입액의 증가폭은 사실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뉴스 해설도 하고 합니다마는 저렇게 눈에 확연하게 기간을 두고 수입액이 저렇게 늘어난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수입은 보시는 것처럼 603억 달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차익이 이제 무역 역조가 된 건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한 달 제외하고 계속 무역 역조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수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 중 15개를 이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선정을 하는데 13개 품목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석유와학, 철강, 석유제품, 컴퓨터, 바이오헬스 이게 역대 4월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철강,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2차전지 등은 두 자리 증가수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두 종목이 지금 안 좋다 그랬잖아요. 차, 자동차 부품, 선박. 선박이 특히 16.6% 감소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선박 인도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통관 기준이니까 16.6%면 꽤 많이 하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선박은 워낙 큰 등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맞추기 힘든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배 두 책 세 척이 이렇게 큰 거가 이제 통관이 돼버리면 이제 수출이 굉장히 늦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어쩌면 수출이 조금 더 선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체로 지역별로 보면 9개 주요 수출 지역을 저희가 뽑거든요. 6개 지역으로 수출이 증가됐는데 대미 수출은 20개월 연속 증가했고 대중남미 수출은 18개월, 대아세안 인도 수출은 14개월, 대일본 수출은 13개월. 아주 양호했는데 역시 감소한 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독립국 연합, CIS라고 하죠. 여기하고 중국, 중동을 향하는 수출은 감소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의 영향 그리고 중국의 락다운의 영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산업부의 논평은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일부 지역 봉쇄 등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18개월 연속 증가했다는 건 의미가 있고 올해 들어서 4월까지의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4달 동안 2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의 수출은 선방하고 있다 이런 건데 문제는 수입이 4월 기준으로 동월 대비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8.6%가 늘어나서 603억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수입액은 2월을 제외하고 줄곧 600달러를 넘어섰다. 아까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수출 증가율을 한번 볼까요? 차트가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증가율. 증가율입니다. 2021년 1월부터 그러니까 16개월 간의 증가율인데 보시면 2021년 3월부터 시동을 걸어가지고 4, 5, 6, 7, 8 할 때까지 다 30% 이상 늘었죠. 전년 대비 증가율이죠. 전년 대비 증가율이죠. 그러니까 2021년에 기조 효과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때 나온 뉴스가 뭐냐면 기조 효과를 뛰어넘는 거다. 왜냐하면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 통계를 보시고 2022년을 보시면 15, 20.7, 18, 22.6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월간 기준으로 다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는데도 두 자리 숫자 이렇게 늘었다라는 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대로 의미 있다. 그런데 사실 저것도 수입이 느는 게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국제 원자재 가격이 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비싸게 수입해서 다시 제품화해서 수입, 수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 증가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 부분만큼은 당연히 못한다. 이게 이제 무효격자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걱정은 이런 겁니다. 사실 뭐 수출 금액 절대 금액도 중요합니다마는 김효익 박사를 비롯한 김효진 위원 전부 다 얘기했듯이 우리의 무역 욕조가 사실은 우리 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또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되는 어떤 외환의 어떤 부족 현상. 어차피 수출 대금을 받아서 수입 이렇게 하면 모자른다는 얘기잖아요. 역조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 원달러 환율의 불안정성을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통계가 나와서 안 그래도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굉장히 크게 빠졌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훨씬 더 무게감 있게 증시를 누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 뉴스. 우리나라 수출 최대치를 기록을 해도 적자가 더 늘었다는 얘기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 투자 현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워렌 버핏. 여기서 새로 많이 담은 주식이 또 있다면서요. 일단 워렌 버핏 회장이 주재하는 이른바 자본주의자들의 우드스톡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2019년까지 하고 2020년, 2021년 2년을 쉬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네브라스카의 오마하에서 열리죠. 그런데 사실은 미국 사람들도 네브라스카의 오마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정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적한 도시죠. 그래서 여기서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워렌 버핏이 무슨 얘기를 했냐가 화제거리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했어요. 주시장을 도박장에 비유하기도 하고 저평가된 기업은 굉장히 많아서 기회장이기도 하다. 뭐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도박장으로 비유한 거는 월스트리트의 금융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죠. 금융사들? 네. 월스트리트의 금융사들은 자본주의라는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챙겨 어떤 식으로든 돈을 번다. 뭐 특정하지는 않았는데. 무슨 얘기죠 이게? 비트코인 같은 거 얘기한 것 같아요. 암호화자산 같은 거를. 자본주의라는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챙겨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사들이 예를 들면 비트코인 ETF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대놓고 비난한 것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여지없이 암호화자산은 투자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은 생산적 자산이 아니다. 그 어떤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속임수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마술에 불과하다. 찰리멍거 부회장은 더 미친 짓이라고 이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농지는 음식을 주고 아파트는 임대료를 주는데 비트코인은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 말고는 다른 걸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런 투기적인 자산에 대해서 금융사들이 뭔가 자꾸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워런 버펙께서는 굉장히 비난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 국면에서 사고 싶은 종목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버크샤 헤더웨이의 보유 현금은 굉장히 많이 줄고 주식은 많이 늘었습니다. 2021년 4분기에는 무려 1475억 달러의 보유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1분기 말에 보니까 1063억 달러. 그러니까 대체로 한 400억 달러 정도의 주식을 산 거가 되죠. 주식은 2021년 4분기에 4억 달러 순 매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1분기에는 410억 달러 순 매수를 했어요. 410억 달러? 한 50조쯤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워런 버펙이 인상적인 얘기를 한 거는 지금부터 거래는 덩치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덩치가 중요하다. 사이즈업을 해야 된다. 살 때 크게 사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사고 싶은 종목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 정프로가 얘기했듯이 그럼 뭘 많이 샀냐? 셰브론을 많이 샀어요. 셰브론? 네. 종유업체잖아요. 정유. 네. 종유업체. 모빌이 있고 또 셰브론이 있고 뭐 이런 데. 모빌이 최고입니다. 네. 모빌. 왜? 유난류. 모빌이 최고죠. 액슨 모빌. 모빌. 모빌원. 그래서 셰브론이 2021년 4분기에 45억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3개월 만에 259억 달러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산 거죠. 그런데 코카콜라가 4위였거든요. 포트콜리오 중에. 아시는 것처럼 애플이 단연 1등이고 그다음에 벤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 순서인데 그다음에 코카콜라였는데 코카콜라를 제치고 셰브론이 4등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업체에 대해서 옥시덴탈 이거 늘리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늘렸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도 늘렸지만 저는 가장 인상적인 투자가 제가 아마 뉴스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본의 4대 종합상사를 집중적으로 샀다 그랬잖아요. 미쓰비시 도축 이런 것도 샀는데 이런 게 사실은 해외 쪽에 광구도 많이 갖고 있고 유전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다라는 측면에서 워너버펫의 어떤 해안을 다시 느끼게끔 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자 중에서도 이제 그 먼 여행을 가서 워너버펫을 한번 보시려고 분위기를 갖던 분들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러면 셰브론을 따라 사야 됩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에 더 샀다는 거죠? 많이 샀다는 거죠. 셰브론을. 그러면 5일 가격 뭐 이런 게 상당 기간 유지될 거라고 이분은 보셨나 보네요. 그럴 수도 있고 오른 5일 가격을 정유업체들의 주가에 다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마 5일에 대해서 기름값에 대해서 배팅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정유업체라는 건 급등, 급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쭉 유지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워낙 유전들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정유사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수입해서 정제해가지고 수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자기 자체의 어떤 유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레벨 이상에서 유지된다는 것은 우리 정유업체와 또 다른 측면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워런 버펫의 어떤 투자 마인드라든지 투자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동의하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버크셔헤드웨어를 사라. 평생을 워런 버펫을 공부하시면서 버크셔헤드는 안 사는 편이 들어 있더라고. 그래서 책값을 아껴서 그냥 버크셔헤드를 주식을 좀 사면서 그가 무엇을 사는지도 공부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홍진채 대표가 여기 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요? 홍진채 대표가 아마 가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좀 납니다. 자 혹시 나중에 모시게 되면 다시 한 번 또 그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게임주들이 지금 계속된 악재를 얻어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펄어비스 때문에 정프로가 정말 가슴 아팠는데 제가 조금 위로를 드리면 펄어비스만 빠진 게 아니에요. 지금 ETF들 제가 말씀드리면 코덱스 게임 산업 ETF가 대표적이잖아요. 39.21% 올해 들어서 하나로 FNK 게임 37.75, 타이거 K 게임 37%, 다 30, 40% 빠졌습니다. 가장 많이 빠진 거가 57.8% 빠진 위메이드예요. 올해 들어서. 그래요? 네. 물론 작년 말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다음에 크래프트는 45.22%. 그래요? 네. 그다음에 NC 같은 것도 36% 빠졌어요. 아니, 나 지금 펄어비스가 절반, 반투박 났는데? 카게미 35%, 컴투스가 39%, 펄어비스 49%. 아, 얘기를 안 했지, 일부러. 아, 얘기 안 하셨구나. 어쨌든 펄어비스만 빠진 게 아니라 다 빠졌다는 거예요. 네, 네. 뭐 35%나 49%나 57%나 이 정도 되면 변별료 별로 없을 정도로 빠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별 악재가 있었죠. 물론 중국에서 검은 사막 모바일이 별로 아니다. 이런 개별 악재가 있었습니다마는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넘버 원, 벌써 게임주는 리오프닝. 이거 반영했다라는 거고. 넘버 투,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 그리고 작년 3분기, 4분기에 플레이 투 원 해가지고 게임주 중에서 이런 위메이들을 비롯해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런 것들을 게임 산업 전체가 같이 어떻게 보면 반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판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 중국 만만치 않아. 안 줘요, 안 줘. 아, 중국이? 지난달 11일 신규 판호를 발급한 45개 게임 타이틀 명단을 발표한 걸 보니까 모두 중국 게임 업체들로 외국 게임 판호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게임사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물론 이제 탈중국을 하고 있는 게임사들도 더러 보이긴 해요. 게임들도 좀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가장 큰 시장이 중국 게임사인데 이게 열리지 않는 한 게임사들의 어떤 매출의 적극적인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를 있게 봐야 되는데 예측 불가라는 거죠. 이 친구들이 언제 판호를 주고. 그리고 전면적인 개방이라든지 이런 거 없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중국 당국에서 예전에 우리 블랙다운, 블랙아웃인가요? 12시 이전에 게임 끝나는 거. 그런 형태의 게임 제약을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제약을 하는데 해외 게임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문호를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게임 산업의 환경은 사실상 굉장히 좋지 않다. 물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퀘션마크지만 어쨌든 중국 재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결과가 ETF 같은 게 30% 이상 하락한 그런 결과를 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주. 쉽지 않습니다. 투자가. 제가 이제 게임주에 또 두 개 정도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넷마블하고. 넷마블이 제일 잘 버틴 것 같은데. 워낙 이제 딴 주식들이 못 갈 때, 아니 막 갈 때 못 갔거든요. 넷마블은. 그랬더니 역시 빠질 때는 버텨주네요. 빠지죠. 넷마블. 자, 그러면 저희는 뉴스 3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빨리 듣고 광고 듣고 박병찬 모자 빨리 만나봐요. 그렇습니다. 박병찬 모자 모자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이분이 오면 지장 얘기 듣고 싶어서. 또 신부함께서 요즘에 탑3 안에 인기를 또 누리고 계십니다.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너무나 큰 기회가 없나요. 아니 1,500에서도 주식을 안 샀는데 1,800, 1,700에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드가 첫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됐던데. 페드는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밀게 물어봐 이러는 일이 네, 으도선 거듭 은행 않나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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